제주도에 중국인 관광객들의 입국이 늘어난 가운데 도박비즈로 인한 중국인들 간의 강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은 지난 19일 약 20시간 동안 한 호텔 객실에 30대 중국인을 감금한 혐의로 중국인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 중국인은 가족에게 갇혀있다고 문자를 보냈고, 가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관광비자로 제주에 입국했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빌린 3,600만 원을 갚지 않아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14일에도 중국인 B씨 등 일당 8명이 제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40대 중국인 한 명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수천만 원이 든 가방을 빼앗은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승합차에서 무더기로 내려 아파트 단지를 걷던 피해자를 다짜고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승합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 카지노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도박 자금 1억 원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SBS 정경윤입니다.